지금부터 내게 가장 어울리는 짓을 할 거야 악녀답게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꼭 황녀님의 성년식이잖아 역시 상대는 키드레의 경이겠죠? 그녀는 아니 제 곁에만 아름답게 있으셔야죠 그게 황녀의 일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인형 아름다운 따윈 권력이 될 수 없어 일어나셨습니까? 지난번 독때문에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곧 치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죽을 뻔한 몸으로 일어나자마자 치장이라니 이 황공 웃음 기짝이 없구나 레제프 황전엔 군사권이 없어 절대 무력을 가진 키드레의 공이 신경 쓰이겠지 그는 그는 나의 패다 뜻밖에는 뜻밖에는 경이 날 피하지 않는다니 예전처럼 들러붙어 짜증나게 걸면 어쩌려고? 황녀님 그녀는 그녀는 어느 순간 달라졌다 황녀군 그녀가 움직이면 세상이 소란스러워진다 그리고 나도 달라졌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과는 닿는 것조차 싫어다 왜 그녀와 있을 때만 괜찮은 걸까? 다른 사람과는 나도 달라졌다 키드레의 경 내 힘이 되어주게 절대 손해보는 거래는 아닐 제 마음이 황녀 전하를 믿고 싶어합니다 내일 황녀 카에나 힐에게 내명도 관리 권한을 이리 카에나 영원히 어리석고 연약한 내 인형이었어야지 이 안무 이제 황녀님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